자, 계속해서 영상 재작상 시상입니다. 요즘 들어 선생님,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서 재조명되는 가수분들이 정말 많아요. 인기 골고루 골고루 자리매김한 이익사이드도요. 팬이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. 또 가수분들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. 맞습니다. 이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공연 영상이 가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준비된 이번 상은 우리 가수들의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영상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. 네, 영상 제작상 역시 또 이주영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표해드립니다. 2016 대한민국 예술문학 스타디어사 영상 제작상 수학가는 이상홍 감독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영상 제작상 이상홍님은요. 예술인들의 무대 영상을 재편집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. 또 현장에서 가수분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참,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수동원하신 분입니다. 인정이 많고. 영상 제작에 참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분이죠.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거나 마음이 떨리지 않는데 상당히 떨립니다. 여러 가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더욱 열심히 해서 가수분들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뛰겠습니다.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럼 대대가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사랑합니다. 여러분, 가수분들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우영 회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자...